샤러우수길? 네 처음 와봐 나는 진짜요? 왜 샤러우수길이야? 서울대 샤마크 있잖아요 아 정문회? 네 정문회 여기 샤야? 여기 다 콘셉트들이 있다 여기는 사실 굳이 맛집을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아무 데는 다 들어간 맛집이에요 그래요? 아 여기구나 딱 분위기 진짜 오픈이다 신기하다 음소리가 되게 예뻐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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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유명처럼 서 계세요? 아 진짜 이거 네온 자기가 얼마예요? 진짜 황금하고 너무 비슷하게 하나 가져온 거 아니에요? 저는 여기 두 번째 오는 거예요 아 진짜요? 네 원래 이렇게 요거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요거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요거 한 번만 다시 갈게요 너무 영혼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죄송해요 요거 한 번만 조금만 조금만 다시 갈게요 조금만 쓰러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요? 그러면서 아 진짜요? 아 그렇죠 형님 잡았어요? 잡았어요? 붙이면 돼요 저는 여기 두 번째 오는 거예요 아 진짜요? 아 그렇죠?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맛있어요? 이게 와플이 주로 판매되고 있는 곳이고 저 와플 중독이죠 네 그리고 밀크티가 주된 메뉴 아 또 홍콩은 밀크티죠 그치 저 윤형이 뭐 윤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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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세요? 네 몰라요 아이큰도 모르고요? 네 아이클도 모른다고요? 네 사랑을 했다 아 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쓰러지면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아 아 아 잡았어요? 잡았어요? 된다 그대의 이름은 와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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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입속에 춤추고 노래하며 나를 사랑해줘 Oh darling 마이 darling 첫 맛은 무지개 씹은 이 봄의 쌀 삼키니 수만 가지 사랑들이 골고일 땅 스르르 소스의 끝에겐 정말로 놀린 러브 그대의